작가의 산책질 유토피아로에서 만나는 예술작품들은 눈과 몸을 즐기고 또시 온몸으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 경호곡 치어갈 수 있은 기우다 작품번호 27 아트파고라는 구쟁기 터널과 태우를 응용한 예술신터우다 절에 기울어진 태우의 모습과 종료를 기다림어 부모를 던정 울깨기를 잡던 잇날의 어부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구쟁기 모양의 낭터널 속으로 들어가민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와 여행객들이 지친 모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잠시 낭의자의 안장 음악과 고찌 시원한 바닷고롬을 맞으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조함직하우다 이제 이준석 팝에게 추억이 깃든 자고리 문화예술공원에서 아쉬운 마침표를 찍고 소복 전수단으로 가복하마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